두 개구리 안 닫힌 거 아니에요? 이거는 두 개구리 안 닫힌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 어떻게 붙여? 랩트 레벨 랩트 레벨 랩트 레벨 랩트 레벨 안 되죠? 마이 히든 탤런트 모스트 레어 최고의 레어한 흔히 볼 수 없는 저 있어야 돼요 저도 있어요 나 손이 여기 꺾여 보여드리면 저는 귀가 뒤집혀요 본 거는?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뒤집혀요 아주 신기해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요 뭘까? 탈퀴즈? 혀 배고 이런 거 아니에요? 어 이거 아니야? 왜? 뭐야? 아니 관절이 엄지처럼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이게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 여기가 봐봐 엄지랑 구성이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외트? 약간 그 기인 열전 같은 느낌인데 어 이거 나도 되는데? 왜? 저도 돼요 이거 이렇게 땡기면은 땡기면 여기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분리됐다 이렇게 붙는 거 나중에 틀어봐 인사에서 확인하세요 축구 잘하시겠다 공 이렇게 해서 호랭 찹 하고 잡는 거 뭔지 알아? 이렇게 해서 호랭 찹 하는 거 호랭 찹 하는 거 우와 우와 야 이거는 두개골이 안 닫힌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니 어떻게 사람 얼굴이 풍선처럼 불어나? 어지러울 때 저렇게 하면은 뇌로 산소가 가니까 우와 그럼 비행기에서 이렇게 코 막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우웅 하고 부푸는 거 아니야? 신기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붙여? 넥스트 레벨 냅다 디그즈만 안되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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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육감이다 안 돼 구멍 뚫려있는 거 아니에요? 안 돼 구멍 뚫려있어도 못 할 거 같지 않아? 한 대 툭 치고 뒤에서 팡 박으면 이렇게 세게 칠 의도는 없었는데 이렇게 빨라 왜? 뭐야? 뭔가 유전적으로 하나 더 발현이 됐나 보다 많으면 되게 편할 거 같은데 나도 그 생각했어 응 그치? 응 아니 이게 근육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신가 봐요 이게 혀를 뒤로 말면 구개음이 같이 짤려 올라가거든? 응 아 오빠 이것도 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된다 입만 나오고 난 왜 눈을 내리려고 했는데 입이 나올까? 음 안돼 안돼 오 오 오 오 오 이 정도면 3대 몇인가요? 3대는 떡대로 치는 거기 때문에 네 마르면 얼마 못 칩니다 3대는 지방 근육에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많이 칩니다 이 사람은 컵포이더가 필요가 없겠는데 이 사람은 컵포이더가 필요가 없겠는데 잘 연습을 해서 이 손에는 이렇게 쥐고 이 손은 이렇게 쥐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빨대도 꽂아주고 여기 하나 여기 빨대 잡고 여기 컵 잡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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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? 이거 이렇게 무릎을 붙이고 막 뛰는 거야 그러면은 다리를 자르니까 진짜 엄청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신기해 반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아 스파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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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이캔 쥬이 투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동공지지나는다? 이거 저어도 돼요 오 오 이거는 어떻게 돼요? 이거 저 할 줄 알아요 흔들면 돼 오 오 동공지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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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고관절에 힘을 풀고 떨어졌는데 오 안되는걸로 셀러브리티즈 위 히드 미르탈 R2까지 와우 와우 이게 중요해 다르다르다르 움직이는게 야 Hi, I'm Dakota Johnson and I can put a twig between my teeth Let's see how much money I can fit I can put it in my mouth Dad, are you watching this? What a great skill That's $1100 I think you can go far 뭐한거야? 아 뭐해 이건 탤런트가 아니고 그냥 이상한거 포켓몬 중에 우츠동이라고 있는데 똑같아 아 아 이거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많이 하는거잖아 뭐야 이게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이거 강성인이잖아 내 친구분인가 봐 발가락은 안해봤는데 발가락은 안해봤는데 잘 만져요 잠시만 되나? 친구구 오 오 오 오 오 징그러워 오 이거 이거 엄청 이게 되게 기이한걸 몇개를 본거야 지금 그래도 해본다 신기해 아 신기한 거 많아. 얼굴이 어떻게 저까지 늘어? 그거 제일 재밌어. 기술적으로 제일 신기한 거 보는 거 같아요. 이렇게 앉다가 다리 바까바까라고 재낀 거. 아아아. 그건 진짜. 본인도 몰랐었던 이거 이거. 하고서 얼굴에 흰 자가 더 많았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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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깜짝 놀랐어. 그리고 그 이 스파클링 나오는 사람. 덕분 나오는 거 그거 좀. 스파클? 그 사람 무대에 스파클을 출 때 이렇게. 이렇게. 으ONG! 보글보글 보글 좋아요.